올해 애플두방람회는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목걸이와 볼거리를 제공해주기 위해 경기 인천지역을 대표하는 정인일보와 정북적 대표 언론사인 정북일보도 한국지방신문협회 소속 3개 언론사가 처음으로 공동으로 준비를 했습니다. 올해로 처음 마련한 제1회 대한민국 고향사랑기부 박람회도 동시에 열리게 돼서 그 어느 해보다 박람회장이 풍성하고 의미도 남다르다 하겠습니다. 고향사랑, 지역경제 활성화 좋은 뜻이 담긴 이 두 행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행사가 모든 사람들이 다 만족스러워하는 축제의 장으로 앞으로 승화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. 저희 경일보는 작년부터 강남과 같이 이 생소에서 공동으로 도방 같은 일을 같이 진행했고요. 이번 행사에는 특별히 정북일보에서 더 재별을 해주셔서 조금 더 풍성한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. 활용하는 강남 cu서 또한 자세히 이런 늦은 false 의미, 잘하는 동생ãos, 좋은 mental 아닙니다.